야아 드디어 꼬마 넙적 사슴벌레까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와 제주도에서 꼬마 넙적 사슴벌레가 보기 조금 힘들거든요 자 우선은 채취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손으로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폭신폭신한 흙에서 나옵니다 여기 송충도 나옵니다 야 여기 번데기 방 이렇게 다 하나씩 있네 이게 바로 꼬마 넙적 사슴벌레 수컷인데요 와 진짜 멋있다 이게 뿔 꼬마 사슴벌레보다는 좀 더 커요 좀 더 크고요 멋있죠 멋있죠 와 이제 어느덧 해가 저물고 있어가지고요 와 우와 여기 보세요 우선은 꼬마 넙적 사슴벌레는 이제 보통 섬 쪽에서 많이 살아요 뭐 제주도나 거제도 완도 이렇게 다 섬에서 보통 채집이 되는 곤충 중 하나인데요 지금 얘네들은 되게 독특하게도 참나무 쪽에서 이제 서식을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친구들은 소나무를 먹고 살아갑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폭삭 삭은 손으로도 이렇게 해체가 가능한 그런 나무에서 살아가는데요 자 미송충 오 땅을 파니까 송충이 나왔어요 근데 안꽃이 안나오고 수컷만 나온다 응 제가 조만간 꼬마 넙적 사슴벌레 산란 방법도 공개를 할 거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곤충을 많이 안 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여러분들 지금 왕진애가 나왔어요 와 왕진애 진짜 큰 왕진애 나왔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리면 진짜 아프거든요 제가 예전에 다정한 흑황님이랑 다흑님이랑 약 3,4년 전에 채집을 하러 왔는데 그때도 대박을 터트린 나무가 있었어요 약간 그 나무랑 흡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무 껍질 뜯으니까 나온다 곤충 보리더들은 자연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하루종일 이렇게 채집을 하는데요 안 나오면 진짜 힘들어서 쓰러지고 잡다가 힘들어도 나오면 신나서 또 채집을 하곤 해요 그게 오늘인 것 같아요 지금 이쪽에도 나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큰데 이거는 껍질이 덜 썩어서 이거는 껍질이 덜 썩어서 어 이거는 어 여깄다 여깄다 야 방금 안 나올 것 같은 그 나무 뒤집으니까 거기서도 나오네요 너무 많이 잡으면 안되겠다는데 어느 정도 놔두고 가야지 한 열다섯 마리씩 정도만 생기면 되겠다 한 열다섯 마리씩 정도만 생기면 되겠다 여기도 좀 나오노? 네 신기하구만요 신기하구만요 야 애기도 나왔대요 여기 뒤집으면 안돼요 여기 뒤집으면 안돼요 진짜 많네요 이게 좀 잡다보니까 계속 잡게 되네 그래도 워낙 여기 근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나무가 워낙 많은데 나무를 딱 세 개만 건드리고 있어요 오호호 야 근데 개미랑 같이 사네 수나무에서 살아가는 소나무 비난발례입니다 오오 오오 오 배끈이 같은데 오 배끈이 같은데 야 이거는 그냥 그대로 덮어줘 그냥 그대로 오 쪼쪼이 따로 없다 네 따로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꼬바나 업적사산벌레가 잡히는 곳은 꽉 치우면은 물이 많이 나와요 부식이 많이 되고 듬성듬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헐겁게 담겨져 있는 약간 톱밥 그런 느낌이라서 톱밥을 약프레스에 또는 중약프레스로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입자가 하나하나가 굉장히 고와서 중약프레스지만 약간 묵직해요 물을 많이 먹어서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? 자 여러분들 드디어 하산을 했습니다 하산을 했고 지금 채집 물품을 좀 보면서 지금 운운을 하고 있어요 이제 채집을 이제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지 자 그런데 오늘 제주도에서 잡히는 목표종인 바로 새 종류가 다 잡혔습니다 어 상당히 크죠 거의 2에서 3cm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친구도 사슴벌레예요 피귤러스라고 해서 길쪼 꼬마 사슴벌레입니다 자 좀 작지만 사슴벌레 꽝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바로 니기디우스라는 뿌리 굉장히 멋있는 사슴벌레 중입니다 하 어쨌든 오늘 채집을 이렇게 완료하였고요 이만큼 어 제가 잘 데려가기 위해서 잘 오늘 정리하고 씻고 자도록 하고 내일 또 2탄으로 내일 또 채집을 할 겁니다 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보시면 꼭 눌러주세요 어 일어났다 어 일어났다 자 일어났습니다 이제 채집 2일차 비가 오지만 가야죠 여러분들 다시 산을 타는데요 비가 와요 오 오비까지 사놨고 지금 계속 그냥 갑니다 그냥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곤충인들끼리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더우나 추우나 그냥 이렇게 채집 가는 거 자체가 재밌어요 오 우리 소영종 사슴벌레 소영종 팀인데 한 명 빼고는 다 왔네요 이 측은 투근 좋아 아 오 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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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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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발을 나요 바로 역시 역시 온 김에 에거스를 한번 더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와우 오! 이 구멍이 딱 에거스 구멍 같은데? 아닌가? 여기 한 마리 어디? 여기 여기 어 여기 있다 이야 나왔습니다 털이 굉장히 많고 호전적인 호전적인 애벌레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비 계속 떨어진다 오! 여기 검은 흙 이렇게 검은 흙에서 좀 나오네 흙화를 시켜버렸네 흙화를 시켜버렸네 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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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도에 와서 연가시를 잡았는데 그냥 길가에 두 칸이 있었습니다 뭔가에서 봤더니 연가시네 그래도 달팽이 굉장히 작긴 한데 어떤 달팽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여섯 마리가 나무 속 안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채집을 어느 정도 많이 했고 진짜 뿔 꼬마는 찾기 진짜 힘들다 자 우선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오오오 작다 제가 한번 부숴 볼게요 우와 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길쪽 구마 중 여기 하나, 둘, 셋, 네 마리가 한 번에 나왔어요 제가 뭐 확실적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경험상으로 리얼리티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죠? 조만간 우리 소형종톡방 친구들이랑 함께 사슴벌레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말 그대로 작은 소형종을 잡으러 와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됐네요 방금만 해도 지금 한 여덟마리 나왔죠? 많이 나왔어요 이걸 한번 천천히 보시면 되겠다 오 여기 나왔다 여기 한 마리 이것처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복귀합니다 복귀합니다 복귀합니다